출생 전과 후 상당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출생부터 살인의 칼이 휘둘러지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결국 죽임을 당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중심 인물은 곧 누군가? 한 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왠 저 아가씨가 왜? 험해. 나 임신한 줄 알았잖아요.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엘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니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한 사람이 출생하는 것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칼침을 치는 그기에 슬퍼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선물은 노상에서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좀 민망스러운 모습입니다만 출산에 어디서 출산했든 출산된 그 아기 자라고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출산된 아기는 자라서 맞이하게 되는 그날의 사망으로 생을 마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출생이 있다면 사망이 있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지금의 삶이 있는 것 보니 지난 날의 삶이 있었을 것이요.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전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의 전과 그 후의 삶이 인류에게는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건림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뚜렷하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이후의 삶은 분산된 언어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각지의 분산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바벨탑 이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의 삶은 각지로 흩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생하면서 출생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출생한 나는 가정에서 귀염둥이로 자라면서 사랑을 받다가 장성하여 다시 귀염둥이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나의 출생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어떤 인물로 존재하렵니까? 아니면 악력 높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 암흑에는 이 사회에서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인물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주위에는 암흑에는 정말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존귀한 인물로 그 삶을 정리하는 인물도 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소개하고자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출생하는 날 살인의 칼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망명가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출생하면서 망명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택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망명의 길 어린아이를 안고 출생한 핏뚱이를 안고 망명의 길을 갔습니다. 즉,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 일 후에도 죽여야 한다는 말이 줄기차게 외쳐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죽음은 온 인류에게 귀한 선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온 세계의 역사는 그분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전과 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서기 말입니다. 서기 서기를 사용할 때 서력서자와 별이 기자를 쓰게 됩니다. 서력서자는 서력, 서쪽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서양 할 때 서자를 쓰죠. 구미를 말할 때 서자를 서쪽으로 가다. 기자는 별이 기자입니다. 이것은 검을 코를 꿴 굵은 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해 기자입니다. 세월을 할 때에 기자를 씁니다. 이렇게 서기 서기는 달력상 해의 시작을 말합니다. 서력 기원의 약자입니다. 서양 달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안노도미니입니다. 이 안노도미니는 ad로 약자로 표시하는데 ad의 반대말은 bc입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이전이란 말이죠. 즉 예수 이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안노도미니와 그리스도 이전 bc라는 용어는 윌리우스력과 그레고리오력 연대를 표시하거나 번호를 매기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 도미니라는 용어는 중세 라틴으로서 주의 해예를 의미하지만 종종 주 대신 우리 주님을 사용하여 제시됩니다. 전체 원문 노 도미니 노 스트리 제수 그리스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예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예수 이전 역사 연대를 bc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 연대를 말을 할 때는 ad로 표시 표기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말을 하여서 2022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2022년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기록을 한다면 ad 2022라고 표기하여야 하지만 이 ad를 생략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bc입니까? 아니면 ad입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a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출생한 나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기준하여 한 세대가 가기 전 가까이는 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멀리는 선조까지 보면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봐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고 부모님의 그늘에서 놀다가 조금 자란 후에는 부모님의 은공을 외면하고 스스로 다 자란 것 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공을 외면해서는 아니랍니다. 부모님의 은공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있으니 내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계시고 그 부모님은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누구 위에 그 위에 올라가다가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창조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만 되돌아보면서 살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눈은 얼굴 앞에 놓고 앞을 보면서 살도록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 추억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면 눈을 머리 뒤에 붙여 놓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깝게는 이 시간 이후에는 내일, 모레, 이달, 다음달, 금년, 내년 또는 5개년 계획, 10년 계획 등등을 세워서 먼 미래를 향하여 설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출생하여서니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 내가 죽은 후에 내 장기를 준비하는 자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 내가 죽은 후에 내 장기 준비하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효성이 깊은 아들, 딸, 며느리가 내가 죽은 후에 장기를 찾아와서 들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를 얼마나 찾아주겠는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오던 생각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의 아들, 딸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를 얼마나 찾아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 속에 주인 없는 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수목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화장을 해서 땅에 묻고 그 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고 이 나무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기리는 것이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곳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 절을 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계획과 설계보다는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묻혀져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계획과 설교, 설계를 하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출생에는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못되지만 역사의 전후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이 되는 자들의 칼이 휘두르는 칼춤 속에서 살다가 최후의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신민기 21장 23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그분을 옵신 여기는 자는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그렇게 죽였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사랑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의 전후의 중심 인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응답하면서 주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라고 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간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I love Jesus Jesus loves you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의 마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인류 역사의 전과 후의 중심 인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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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